여러분이 살아갈 21세기 사회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여러가지 능력과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세계를 무대로 할 수 있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학과는 한국인학과의 반도 외국인과 함께 공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로서 갖춰야 할 여러가지 능력도 함께 공부합니다. 전반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의 학과입니다. 저희 글로벌 소프트웨어 학과에 지원하고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강한 흥미와 의욕을 강렬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즐겁게 기초부터 성실하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학생 그 밖에 대학 졸업 후에 자신이 글로벌 IT회사에 진출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강한 흥미와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을 원합니다. 자유롭게 만들고 마음껏 배우고 즐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로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학과에 진학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널리 펼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꿈이 프로그램으로서 구글에 입사하고 싶었는데 소프트웨어 공부하기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이 많이 달라졌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꽤 유명한 기업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학과에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하실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학과는 해외 IT 분야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도전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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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